여행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이곳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까지 더해지니 마지막 여행지 게이비 계곡에서의 감동이 배가 되는 것 같다. 사람들이 뭔가를 어딘가를 향해 열심히 던지고 있다. 가까이 가보니 강 건너 작은 공원으로 돌을 넣으려고 애를 쓰는데. 행운 돌에는 소원, 사랑, 건강, 재운 등이 적혀 있다. 자신이 바라는 행운 돌을 고르고 소원을 비는 데는 남녀노소가 없다. 시험삼아 던져보시겠다는 할아버지. 힘껏 던지셨지만 아쉽게도 닿지는 않았다. 나도 사랑의 소원을 빌며 던져봤다. 실패. 두 번째도 실패. 또 실패다. 나에게 진정 사랑의 길은 멀기만 한가보다. 홀로 있는 잠자리의 모습이 마치 나를 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렇게 멋진 자연 속에, 자연과 함께 있는데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떠랴. 개이비 계곡 강을 둘러싸고 있는 높은 암벽과 숲이 마치 나를 안아주며 위로해주는 듯하다. 뱃사공 아저씨도 노래로 위로해주신다. 지옥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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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아저씨도 노래로 위로해 주신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